미국에 있는 조카 생일을 맞아 용돈을 보냈습니다 하준아 생일 축하해 이번엔 이모가 신한솔로 보냈어 왜? 이모가 좋은 일 좀 하려고 밸류업 미화 1000달러 이상 송금식 기부금 천원 적립 사회 취약계층의 희망을 전하는 신한은행 쏠 편한 해외송금 밸류업 기부챌린지 좋은 사람에게 보내면 좋은 일에 보냅니다 신한은행 쏠 편한 해외송금 여보, 오늘 우리 다온이 유학비 보낸 날 아니에요? 응, 이번엔 신한솔로 보낼 거야 왜요? 좋은 일 하니까 밸류업 미화 1000달러 이상 송금식 기부금 천원 적립 사회 취약계층의 희망을 전하는 신한은행 쏠 편한 해외송금 밸류업 기부챌린지 좋은 사람에게 보내면 좋은 일에 보냅니다 신한은행 쏠 편한 해외송금